라이브 고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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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보러 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서 자꾸 내 목소리가 들리지 여기 머리가 떴어 제가 차에서 좀 이러고 잤더니 머리가 이렇게 떴는데 저 뒤통수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 아 아 제가 여러분 저한테 오늘 뭐 저한테 저 미리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한테 오늘 엄지척이라던지 브이 해달라 뭐 아니면 뭐 손동작으로 뭐 하는 것들 저한테 저한테 뭐 손동작 이런 거 절대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 오늘 보이시죠 여러분 케이하트만 가능 저는 오늘 케이하트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이런 손동작도 나 지금 위험해요 나는 나한테 오늘 손동작 시키지 마 나는 나는 케이하트만 가능 네 아셨죠 여러분 제가 워낙 말실수가 잦은 사람이라 제가 브이앱 하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브이앱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치만 오늘 우정이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오늘 손을 안 꺼내는 날입니다 저는 네 저는 손을 이렇게 손을 꺼내지 않고요 손을 안 꺼냅니다 또 또 브이 해달라고 저 오늘 브이 안 해요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진짜 시키지 마 시키지 마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네 다영언니 언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라고 했더니 지구가 손 든 이야기 봤어요 헉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구가 손을 들었나요 언니 오늘 먹는 음료 뭐야 저 오늘 먹는 음료는 요거트입니다 저희 회사 요거트가 아주 요물이거든요 요물이거든요 아주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시원한데 78억에다 손 들었다고요? 어머어머 어머어머 내 송모야 오늘 나 위험해 아 회사 카페에서 한 거냐고요? 네 회사 오늘 제가 회사를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왜 회사를 들렸냐면 회사에 우리 우정 여러분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우정 여러분들의 편지를 가지러 회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촬영을 하고 다영이의 지식 포인트가 한 지식 능력치가 많이 늘어났어요 엄마가 똑똑해져서 왔냐는데 근데 오늘 메이크업 컨셉 더블랙이냐고요? 아니요 더블랙 아닌데 오늘 메이크업 컨셉 딱히 음 아까 의상에는 공주님이었는데 입술 이렇게 진한 색 아니었는데 이렇게 진한 핑크색 아니었는데 필터 때문에 좀 되게 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직적인 컨셉이었는데 어제 삼겹살 먹냐고요? 아니요 삼겹살 못 먹어 오늘 벙어리 장갑 끼는 거 어떠세요? 저도 오늘 맘 같아서 벙어리 장갑을 끼고 싶은데요 벙어리 장갑을 못 끼니까 하늘색 핑크색 한 번씩 입었구나 네 그랬습니다 다영아 나 우정이 되는 거 후회한 적 없어 자랑스러워 나 우주소녀 항상 응원하고 사랑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우정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 그 차이나는 클라스 컨셉이 되게 우정이 좋아할 만한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제가 우정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 여기 댓글에 빨간색 옷은 상징하는 바가 있나요? 저 상징하는 거 없어요 저 상징하는 거 없어요 저 아무것도 상징하는 거 없으니까 제 오늘 옷의 의미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다영이 옷 다영 핑크 옷 그냥 입음 그냥 입음 잠깐만 여기다 적어야 돼 핑크 옷 그냥 입음 의미부여 X 아셨죠 여러분 저 의미 의미부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진짜 저 이런 거 되게 이런 거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의미부여 하지 마세요 저 그냥 이거 빨간 입술 이거 그냥 그냥이에요 의미부여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아셨죠? 아 이거 사람들 자꾸 의미부여 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잠시만요 아 여러분 잠깐만 아 오케이 손모아 장갑 손모아 장갑 해야 될 거 같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너 아니 아 여러분 이건 아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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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너무 의미부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미부여를 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흑백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안 되겠어요 자꾸 의미부여를 하시니까 네? 여러분 제가 흑백으로 오거든요 제가 흑백으로 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팬매니저님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지금 다들 다들 이게 다급하며 팬매니저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미부여를 너무 해가지고 알았죠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K-하트만 할 거고요 핑크 옷은 그냥 입었고요 의미부여하지 말고 여기 파란색도 있다고요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다 있고요 의미부여하지 자꾸 여러분들 의미부여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오늘 흑백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인간극장 같다고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제 이 여러분들에게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지금 조금 방금 들어오셨다고요? 아니 방금 들어오신 거 아시겠는데 오늘 공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의미부여를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뭐 할 수가 없어요 입술에 반만 발라야 되나 원래대로 해달라고요? 원래대로 하면 안 그럴 거죠?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아 오케이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하도 그래서 제가 회색도 색깔 있는 거 아니죠? 없죠? 없죠? 지지하는 색 없죠?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아 아 아 아 오케이 여러분 네 제가 자 이제 좀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저를 아 여러분 소년심판 보시나요? 저 요즘 소년심판 보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년심판 이거 저희 회사 요거트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소년심판 보시나요? 안 보세요? 소년심판? 진짜 재밌는데 소년심판 진짜 재밌어요 소년심판에 저는 어제 데카르트까지 너무 그건가? 스폰가? 너무 슬픈가요? 저는 어제 데카르트까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내 짧은 머리 아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나 이제 봐야 된다고요? 아 어떡해 스포 죄송해요 근데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진짜 완전 재밌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 소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소년 어 그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소년 심판 줄거리 제가 쳐 드릴게요 어 소년 심판 그니까 이런 거는 되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음 음 소년 범죄 심판 에 대 를 소년 범죄를 다룬 다룬 드라마인데요 음 이거는 이렇게 판사님이 나오시고요 김혜수 선배님이 판사인데 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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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멋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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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나오세요 맞아요 소년범 법정에 다한 소년범죄에 대한 고찰을 해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맞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고찰을 해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스포 금지 오케이 카리스마 완전 넘쳤어요 근데 저 약간 그런 연기 해보고 싶어요 제가 금쪽이라서 여러분들이 다들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되게 그런 연기 좀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 대본 대사량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걸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제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어 뭐랄까 그런 감촉?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요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니 재판장님이라고요? 아 무슨 소리세요? 또 그거는 또 제가 그거대로 딱 그 명 그거 뭐야 명령기 아시죠? 여러분들 약간 살짝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싹 그 재판관님 싹 빙의해가지고 착착착 바로 그냥 제가 얼마나 잘할 건데요 여러분 체니처럼 안 할 거예요 근데 저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요 금쪽판사라고요? 금쪽판사란요 여러분 아 나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금쪽판사가 아니라 금쪽판사가 아니라 되게 카리스마 넘치는 똑부러진 똑부러진 오은영 선생님 같은 판사가 되겠습니다 좀 그런가? 어떡해! 잠깐만 이거는 그냥 넘어가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그 그런 그런 부위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그 자신감에 찬 자신감에 찬 부위니까요 여러분들 네 오늘 보시면 K아트만 가능이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오은영 선생님 같은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판사요? 여러분 저는 더 똑부러지고 저 완전 그거 할 거라니까요 이미지 변신 여러분들 아시죠? 약간 이미지 완전 그 데칼코마니처럼 데칼코마니라고 안하나 이런 건? 어쨌든 이미지 변신 완전 금쪽이라뇨 금쪽이 아니에요 저 오늘 되게 짝 눈이 완전 심하지 않아요? 그쵸? 나무 느끼는 짝 눈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짝 눈이 심한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짝 눈이 심한가요? 아니 제가 저 진짜 슬픈 비하가 있는데 들려드릴까요? 저 여기 앞에 보시면요 머리가 다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알아요? 금발 휴증 아무튼 그렇습니다 뜨면 좀 덜 짝 눈이고 이게 각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뜨면 이렇게 뜨면 안 짝 눈이고 이렇게 뜨면 안 짝 눈이고 이렇게 뜨면 짝 눈이에요 나 오늘 좀 귀여운데? 아니면 말고 오늘 저는 스쿨푸드에서 장조림 버터 비빔밥 먹었어요 근데 너의 세계로 열번하기 언내추럴 열번하기 와 이거는 그냥 거의 그냥 그건데 이걸 어떻게 정하죠? 언내추럴 열번하기 너의 세계로 열번하기? 저는 아 아무래도 언내추럴 열번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왜냐면은 너의 세계로는 조금 약간 붕빵붕빵 약간 이렇게 귀여운 춤인데 너의 세계로 아니 그 언내추럴은 되게 되게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거 막 바닥에서 막 이렇게 뚝딱뚝딱뚝 막 이런것도 해야돼가지고 막 이런것도 해야돼가지고 다영이 다영이 라스트 댄스 무대보더니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게 생겼대 라고 해주셨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그 다영이라는 친구인데요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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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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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조물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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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리고 싶은데 랜선으로 조물조물 조물조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가르마가 정갈하다고요? 가르마요? 오늘? 가르마? 오 그러니까 오늘따라 가르마가 되게 좋은걸 하네 제가 오늘 머리를 말릴 때 제가 오늘 머리를 말릴 때 제가 오늘 머리를 말릴 때 꼬리빗으로 거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악 해 뜯거더니 이렇게 또 정갈한 가르마가 됐지 뭐예요 좀 너무 정갈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그래요 이로써 다양한 사극도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사악 쪽머리 해가지고 쪽머리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저하 이러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사악 쪽 임다영이 또 쪽머리 이런 거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오늘 되게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약간 무용과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악 쪽머리 이렇게 삭 해가지고 무용과 학생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탁 쪽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홍시에서 홍시맛이 났는데 어쩌라고요? 이거 아닌가? 홍시에서 홍시에서 홍시맛이 난 것을 저보고 어찌 하올라입니까? 아무튼 4급 관계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금쪽이 같다고요 그냥? 스튜디어스 같다고요? 스튜디어스 같다고요? 그쵸? 2021 버전 홍시에서 홍시에서 홍시맛이 났는데 어쩔티비 저쩔티비 아무 2021 버전 어쩔티비 바보 같다고요? 어쩔홍시 아 2022였어 2022년이래요 여러분 2021년이 아니라 맞아요 죄송해요 아직도 전 2021에 살고 있네요 뭐야? 잠시만 이지님 이제트님께서 포테이토 컬러드 헤일 제 머리가 지금 감자색이라는 것인가요? 지금? 지금 제 머리가 감자 같다는 건가요? 근데 좀 감자 같네 아니 지금 지금 감자라는 지금 나 뭐 감자라고요 여러분? 아니 지금 포테이토 해 노 포테이토 저는 사람이에요 노 감자 아니요 노 포테이토 저는 사람이에요 노 감자 아니요? 노 포테이토 아니요 노 포테이토 갈색 고동 헤어 컬러 오케이? 노 포테이토 오케이? 노 포테이토 감자 인간이라고 노 포테이토 person 아 노 포테이토 human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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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고동 머리 노 포테이 you know? 오케이 엄마 나 영어의 귀트였어 그럼요 다영이랑 함께 너 영어? 나도 영어 흐흠 흐흠 어헝 아 영어 레슨 끝났냐고요? 하하하 하하 영어 레슨 끝났어요 아니 제가 요즘 슈퍼그럼니 활동하면서 영어 레슨을 좀 쉬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그 흐름 끊겨가지고 영어 레슨은 잠시 쉬고 있거든요? 코가 간지러운데 좀 긁어도 돼요? 이미 긁었어요 음 음 음 음 금쪽이 이도 배우는 영어 슈퍼그럼요 끝난 지 두 달째라고요? 아니 끝난 건 알겠는데 슈퍼그럼요 활동하면서 그 영어 공부의 흐름이 끊겨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 다짚아 있잖아 원래 공부 이런 거 다 흐름이라는 거 흐름 끊겨가지고 나 지금 공부 못하겠어 알면서 원래 공부도 흐름을 타줘야 돼요 지금은 흐름이 끊겨버려서 공부 못하겠어 그 흐름 언제나 다시 오지 않을까 그때 열심히 하지 뭐 화이팅 삶은 달걀 같다고요? 제가요? 지금 저 삶은 달걀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디가 삶은 달걀 같은지 아 삶은 달걀이면 삶은 달걀이면 계란형이라는 거죠 달걀형 감사합니다 기분 아주 좋네요 그러면 한번 후드를 써볼까요? 너무 귀엽잖아? 머리가 눌려서 안 되겠어요 다영이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뭐야? 마땅한 주접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정을 활용해서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주접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무말랭이? 뭐? 뭐? 네 저 있어요 호주머니 빵빵 다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호주머니 빵빵 호주머니가 빵빵이에요 기분도 좋죠 우정만 바라빵 우정만 바라빵 우정만 바라빵 보고싶빵 윙크해달라고요? 이쪽은 못해요 너 왜 컨닝에 다영어 인생은 컨닝이에요 내 통장 통장 잔고 반쪽 안 되게 호주머니 빵빵 포켓몬빵 아니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죠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금주 빠밤 음 아이엔 블리 유우 아이 아 지금 아 저 요즘 계속 부르는 노래 있는데 네 그 노래 부르고 있어요 Can 아 뭐였지? Can control myself 맞나요? 오늘 하루 종일 들었어요 너무 좋던데요 아 그리고 그거 뭐야 폴라로이드 러브 이거 너무 하나 종일 들어요 It's like a 폴라로이드 러브 그 부분만 계속 계속 귀에 맴들어가지고 내 이름은 슈 내 이름은 슈 내 이름은 슈 슈슈 이거 말하는 건가요? 아바타 스타 노래? 네 저도 틱톡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틱톡 제가 틱톡 틱톡 보다가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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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슈 내 이름은 슈 내 이름은 슈 나 목이 왜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걸려가지고 사례 들려가지고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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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또 있어요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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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대결절 아니구요 성대결절 없습니다 저 틱톡 근데 주주 별명이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주주 별명은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도 찰떡 같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냥 쓰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아 또 명곡이죠 제가 또 에이핑크 선배님의 딜레마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대체 무슨 컨셉이냐고요? 그냥 틀었어요 그냥 우정이 보고싶어서 우정이 저를 보고싶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틀었어요 아 노래 너무 좋아 그¡ 음 음 딜라마, 딜라마, 딜라마 딜라마, 딜라마, 딜라마 딜라마, 딜라마, 딜라마 상징적인 없이 난이태 너를 원 로기월共 제가 지금 플레이스트를 보고 있어요. 아 요즘 또 내가 빠진 노래. 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자가 널 사랑해주면 날까 빠진 찍게 됐는데 저는 원래 한 노래가 좋으면 그거 거의 1년 내내 들어요. 내따라 세상이 무섭단 말야 잠깐 인공 호흡을 해주라 실수밀 저런 쇼저러서 난 날 놓을 거면 걸고 인어주라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우정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냥 결혼하면 안 될까? 돈은 지주가 열심히 벌 테니까 이 세상과 내가 눈 감는 날 까지만 날 그 사랑은 다 말해주라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랑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내 반전전을 그려봐 내 우주에게 물어봐 나는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 나 이거 너무 좋아. 남은 좋은 거 아니지?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꼬치지 말라고요?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여러분? 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진짜 우리 노래야. 왜냐하면 평생의 연인이야. 니 말대로 말이야. 그래? 별과 우두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아 나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 For the Lord love 사랑 조스러운 그 담성 커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틱댕 때문에 귀에 너무 너무 들어가지고. 내 사랑의 몸 내는 거지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아픈 명단 안감이뒀지 알고도 빠진 음정인가 봐 나도 모르게 when you call my name 나의 가슴 안감이뒀지 나의 심장이 쿵쿵 It's like a bal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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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중 새로운 그 감정 그대는 다수인 줄어버렸어 I know It's like a ball 지금 또 무슨 노래가 차트 있는지 볼까요? 아우! 우리 태화 선배님 노래 어디서 다니고 난 주저앉아 웅트 걷는 순간 지친 내가 보여 애쓰고 있지만 So I can love you Even though I do 미련해봐도 난 너를 못 이겨 널 버리고 널 잃을수록 남 간격이 있는 irony So I a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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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음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도 마 몇번을 바내고 기대도 노래도 억지 좋다 또 신곡 중에 제가 스테이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튼 제가 요즘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네, 너무 좋아해요. 제가 요즘 또 엄청 듣는 노래가 있어요. 저 요즘 이 노래를 그렇게 들어요. 노래와 아직도 잊어버려서 나를 한 번 계속 들어보니까 제가 요즘 그리고 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예, 이 노래, 이 노래. 그래서 네가 준 아픔을 생각해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제가 이걸 학교에서 그렇게 췄어요 다들 알죠 이거 이 노래 와 이거 아는 사람 아 노래방 가고 싶어 어떡해 나랑 노래방 갈 사람 1, 2, 3 자꾸 처음이라는 말을 자꾸 잔인 뭐야 이런 감정이 처음으로 말하는 게 이상해 난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는 게 좀 수상해 내가 아는 데만 해도 몇 명인데 그 시절 K-POP 샴푸 아냐고요 저 샴푸 알죠 샴푸 샴푸 여러분 샴푸 샴푸 알아요 몰라요 난 이거 지금 샴푸 하면서 들었어 진짜로 샴푸가 되고 싶어 진짜로 샴푸 하면서 들었다니까 저는 이거를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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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되고 싶어 그대의 머리카락에 날 흘러내리며 짙은 나의 향기로 그대를 감싸고 싶어요 다른 향기를 사랑했다면 이젠 지워버려요 세상에 미니는 영원히 널 취하게 할 거야 혹시 너 별별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별별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안을 수 있어 겨울도 너를 보지 못해 감싸버릴 거야 또 있어 그 시절 클렌징 그림 아는 사람 다쳐버린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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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honey honey baby 어떻게 해야 하죠 온종일 미친듯이 놀고 와서 손짓의 마장을 지우죠 이런다고 다 잊혀질까요 참 못하게도 반쯤 지워져버린 두 모래 반쯤 지워져버린 내 입술 위에 흘린 눈물이 클렌징 크림에 녹아요 정말 왜요 왜요 왜 Oh my honey 그래서 편하지 원하지 못하고 왜요 왜요 왜 Oh my honey 너의 번진 눈물로 몸내 잊었다며 우겨대는 말 이제 바이바이 나 어떡하죠 언니 이 눈 잠들고 싶은데 내 맘은 자꾸 그 녀석한테 달려가네요 어쩌죠 언니 나 이대로 안 될 것만 같아 나 부탁해 딱 한 잔 맛 나만 마셔줄래요 부탁해 honey 알죠 여러분 사귀자 된 멋진 남자도 있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녀석이 보여 만 않게도 그 자리 뛰쳐나왔죠 정말 못나게도 어쩔 수 없었죠 예쁜 화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말 왜요 왜요 왜죠 언니 땅 위에 나를 여태치 못하고 무심한 기념 정말 왜죠 액시 언니 정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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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시 언니 액시 언니 액시 언니 액시 언니 defensa 응 글쎄 너무 재미있죠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저 클렌징 크림 진짜 좋아했거든요. 또 다른 노래 뭐했지? 여러분 또 어떤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원하세요? 아 옛날 노래 하면 또 할 거 많아요. 이거 안 되겠다. 나 오늘 노래 좀 하고 끝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아 카라 카라 한번 가야죠. 저는 카라 하면 카라 선배님 하면 카라 카라. 이유도 달아 타고 있어 내가 그렇지 너무 잘 끌린다 해서 설마 있는데 콜라도 푸는 너는 이런 날이니 온통 다 커플 은혜 콩커플 주머니 왜 이래 내가 이렇지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한 것 같은데 언젠가 니들도 돋게 될 거야 그야라 못해 수저라 못해 수저라 못해 나 방금 이별 했단 말이야 나도 참 좋았었단 말이야 나 지금 이렇게 아픈데 니들은 뭐가 좋아 좋아해 주겠단 말이야 수저라 못해 또 또 또 다른 거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거 다른 거 일어나고 싶지만 브이앱이라 참는다면 당근은 흔들어 주세요 또 뭐 있자 여러분 또 뭐 있지 여러분 아 제가 또 저는 제 추팔은 저는 투앤이원 선배님을 빼면 저는 진짜 시체예요 저는 투앤이원 선배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아 아름답지않나 자 일단 어글리 1번 2번 제가 진짜 좋아했던 노래 내가 주신 말을 심고 그녀와 길을 걷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는 바퀴사고 내가 준 향수 뿌리고 그녀를 품에 안고 나와 했던 그 약속 또 다시 하겠죠 우린 이미 늦었나 봐요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 아무 말이라도 좀 내게 해줘요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되돌릴 순 없는 건가요 오늘 밤 오늘 밤 나 많이 아파요 네 맘속에 이제 난 더 이상 없는 거니 난 널 난 널 널 생각하면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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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이거 이따 2번 그리고 3번 아 저 이거 때문에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캠폼 바꿔달라고 너무 그래가지고 어 엄마가 진짜 힘들어 믿어 그래서 너 나의 롯리파 너 롯리 롯리 롯리파 네 롯리 롯리파 롯리 롯리파 롯리 롯리파 롯리파 이거랑 와 이거랑 여러분 그거 알죠 저는 박본 선배님 노래를 진짜 좋아했는데 저는 오해 진짜 좋아했어요 알죠 여러분 이거 알죠 솔직히 롤리팝폰 사고싶어? 엄마한테 롤리팝으로 바꾸다가 맨날 그래가지고 진짜 먼지나게 맞았어요 진짜 오늘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행운의 예감이 우릴 부르네 아름다운 소리로 질러줘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알죠 여러분 이거 끝 점점 천우에게 빠져드는 우리들도 비워지는 나의 컵 이 향기로 fill it u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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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무차는 느낌 부사오르는 느낌 풍성껌처럼 부푼 맘 I'm just celebrating 아 아 아 아 아 I like it bab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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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행운의 예감이 우릴 부르네 아름다운 소리로 질러줘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et's keep this in place 와 어떡해 여러분 바람났어 어떻게 할 거야 와 진짜 여러분 바람났어 뭐야 잘해요 놀아보자 바람났어 친구 다 알아 강남 갔어 여름도 다가왔으니 원자가 돌아왔어 나만 새 비비하네 엄마 용서해 엄마 오늘 밤 전화 바꿔 I'm on my fight 우린 좀 봐봐 행민서 아빠 웃어봐 아빠의 발음 났어 난 발음 났어 이거 알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몰라 다 알잖아요 다들 눈썹에 틀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Saturday night 미친 듯이 노는 거야 오우 베이비 오우 베이비 바람아 더 불어다오 내게로 한 여름의 party tonight 뛰어 높이 가는 거야 오우 베이비 오우 베이비 하늘은 날짜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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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추측 님께서 나 지금 주운송 풍선 비행했다고 져주야 어떻게 너무 좋아 어떻게 할까 아 여러분 나라는 사람 참 그대에겐 못했죠 바보같은 내 맘을 못잡고 날 아프게 했죠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끝인가요 세상이 우릴 허락할 때 그때까지 맘에 썩게 베이비 빌드 존 크라 깨나긴 여행이 끝났지만 또 언젠가 마주치겠지 다음 세상에서 꼭 다시 만나 여러분 이거 알죠 이거 알잖아요 다들 자 다음 또 탐탐이 아냐고요 여러분 저는 탐탐이 만든 사람이에요 저는 집에서 탐탐이 만들었어요 단추로 또 뭐했지 오늘 코노에요 소녀시대 선배님 유띵크를 듣고 싶다고요? 아 근데 유띵크는 비교적 최근이라 안돼요 유띵크는 비교적 최근이에요 안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트위니원TV 보고 박봉 선배님 따라한다고 엘자 다리운동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엘자 다리운동 맨날 하는 거? 엘자 다리운동 맨날 하고 옥수수 맨날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옥수수 이렇게 꽂아가지고 옥수수 먹고 싶다고 트위니원TV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트위니원TV 그리고 에이핑크 뉴스 아시죠 여러분 걸스데이 선배님 노래 해달라고요? 아 걸스데이 선배님들 노래 중에 옛날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제가 나를 잊지 마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손을 잡아주길 바랬어 난 너의 입술 바라보면 가슴도 그 매일을 기장한 너희들 맘 친구와의 낙서에 너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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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고 싶지 않은 너의 그 느낌 느낌 너의 눈빛 밤이 되면 꿈을 보는 내 맘 속 기억들 이 기억들 나를 잊지 마요 그댄 나의 베이베 You're my you're my you're my you're my 베이베 다가와서 안아줘요 그댄 나의 베이베 알죠 여러분 알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던 것도 있어요 이거 진짜 아는 사람 헬로우 비너스 선배님들 노래 참아실레랑 로맨틱 러브 아세요 여러분? 참아실레도 진짜 참아실레 명곡인데 로맨틱 러브 진짜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로맨틱 러브는 수록곡이었는데 우리 만난 지 벌써 백일째 아직은 서로 어색하기만 해 오랜만에 너와의 데이트 어떡해 어떡해 해가 벌써 지는데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언제쯤 더 가까워질까 여자라서 말도 못하고 알죠 여러분 고생이 바를 수 없어 고생이 바를 수 없어 오늘 명의 이제서 그만 할게 저녁해 가진 후에 야붕이 내린 후에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벌써 헤어지기는 싫어요 날 좀 더 알고 싶나요 눈 들어와서 잘 마실래요 이거 알죠 여러분 이거는 로맨틱 러브 너무 좋아 여러분 라임웅스 선배님들 하면 뉴스 아닌가요? 저는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뉴스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매일 밤. 이거 진짜 명곡이 없네. 14살 때 매일 밤 월말 평가 본 적 있어요. 15살인가? 16? 15, 16살인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엑시 언니랑 이 노래 춤 배웠어요. 월평 봤어요 이걸로. 아 왜 춤 화장실에서 다녔냐고요? 그때 연습실이 열었치 않아서 연습실이 없었어요. 연습실이 많이 없어서 춤 연습실 두 개밖에 없었는데 한쪽에는 남자 연습생 룸, 한쪽은 아마 그때 다른 선배님분들이 쓰고 계시면 연습할 데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 거울을 보고 액시 언니랑 매일 밤 안무를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연습실 중간에 무슨 에어컨이랑 사물함 사이에 유리창인데 거기가 방사가 됐어요. 거기를 보고 매일 밤 안무를 언니가 중학생인 저에게 다영아 골반 더 빼야지! 이러면서 야, 눈이! 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오래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아 비스트! 그래서 여러분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노래 빠질 수가 없죠. 저 진짜 좋아요. 저 다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픽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지금 끌려 그랬는데 끌려 그랬는데 이거 못 끄게 봤는데 나 또 어머, 나 머리 왜 이렇게 가요? 어머, 나 머리 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널 보내지 못하고 오늘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나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맛있다. 뭔가 얼굴 슛 잊지 않은 건 없어 이렇게 난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잊지 못해 내 가슴 속에 끝나지 않은 이 안개 쓰고 있어 널 붙잡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아따 옛날 스킨자 아무튼 여러분 저희 진짜 인사해야 돼요 너무 오래 했어요 여러분 저 너무 오래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영이와 함께한 두서없는 브이앱 사랑하고요 붙어서 없는 브이앱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우정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정 사랑해요 사랑해요 후 어머 어머 무슨 일이 왔죠 제 머리에 아무튼 사랑해요 안녕 누구한테 뜯겼나요? 아무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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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